2시, 6시 근데 사실 말이 2시, 6시지 유동적이라서 앞뒤로 더 이렇게 붙였다가 붙여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긴 해요 지금 그래도 확실한 건 이제 2시에서 6시는 무조건 방송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 버섯 나이스 잠깐만 아 한 마리 정도는 가지고 가면 좋은데 이게 아마 앞에 더 있을 거라서 아 이건 어쩔 수 없었다 꽃 나이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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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처음부터 달리면 되지 않을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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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올라가지는거 맞나? 맞네? 헷갈리네 아... P... P스위치가 여기있어? 뭐하자는 거야? 들어가기 싫은데 들어가야되나봐요 3지선다! 어어! 전 두번째꺼 그냥 들어갑니다 두번째꺼 맞나? 맞나본데? 어? 안들어가죠? 그럴리가 들어가야되는데 파이프를 찾아야되는데 여기구만 좋아요 끝난거같아요 좋아좋아 신기록 좋아 저는 좀 빨리빨리 가는걸 좋아해서 좀 신기록이 좀 자주 나오는 편인거같아요 뭔데? 다시 돌아와 다시 안돌아온다는건 용암에 빠져 죽는다는 소리구만 키가 필요하군요 키가 아... 음... 이거는 다시 기회를 주는거같고 여기서... 어... 살짝 꼬였는데 아! 기회를 다시 주니까 뭐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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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타왔는데 아 그렇지 휴.. 요시! 컴온 요시! 일단 중간 세이브 좋구요. 오우! 쉣! 오우! 깜짝이야!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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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! 오우! 쏘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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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한 번에 가지나? 후우.. 아.. 파이어볼이 계속 날라와요. 아이 미쳤는데 진짜? 어휴! 어휴! 어어우! 오지마! 안 돼! 안 돼! 버섯? 버섯? 난 버섯을 더 원하는데? 요 옷이 좋구요 다시 돌아가는구나 아 끝났네? 뭐야? 저 열쇠.. 뭐지? 아 뭐지가 아니라 내가 처음에 저기로 들어왔었구나 아.. 시간.. 아.. 젠장 어허우 1주년 축하 이게.. 아니 이게.. 야.. 이게 백마리오에서 걸리네? 어 열쇠 하.. 늦었다 씨 이게 그니까 보니까 계속 날아서 계속 날아서 깨야 되는 맵이네요 이거는 뭐 이전에 다른 맵에서 연습을 해놔서 이제 어느정도 좀 익숙한데 열쇠 아.. 잠깐만 아.. 아 열쇠.. 아.. 열쇠 못먹었어 열쇠 못먹었어 아.. 안 날라져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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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,좋다 좋다 좋다 아 아 아 아 아 아 대박 아 아 한번 살짝 빗긋했는데 그게 안되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완벽해쓰 어디로 가야하오 어디로 가야하오 오케이 오케이 좋은데? 안돼 쉣 지금 저거 쿵푸마스터가 뭐야 아임코리안 아임코리안 아아 쉣 이게 뚜껑이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어 뚜껑 또 주네 근데 비켜봐 아아 아아 아 이거 타이밍이 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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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좋아좋아 안 돼 마이 뚜껑 안 돼 왜 중간 세이브? 와이? 왜? 더 있단 말이야 코스가? 오케이 아아 조금 늦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도대체 언제 끝나냐 도대체 언제 끝나냐 도대체 언제 끝나냐 도대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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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로시 크로시 다시 왔어 네 뭔데? 늦었나? 뚜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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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빌키야 아 깼다 아 깼습니다 아직 아니야? 뭐야? 뭐야? 여기 밑으로 어떻게 내려가? 뭐야? 뭐지? 아 밑으로 어떻게 내려가? 가 아니라 여기구나 나이스 아 엄청 오래했다 그냥 보너스였나 봐요 문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코인은 다 모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? 안 돼 플리즈 어우 쉣 저거 뭐지? 저기에다 히든 블럭이 있나? 어우 역시 히든 블럭이 있군요 어차피 오른쪽으로 가야될텐데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나이스 이건 또 꽃 그렇지 피 스위치? 어우 쉣 아 쉣 아 쉣 왜 막았다 왜 막았다 아 요시가 있네 요시 보이지가 않아 보이지가 않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지? 어 올라왔어. 나 못 올라오는지 알았는데. 뭐야? 아... 아 뭐지? 막혀있던데? 아니 P 스위치... 이거 아까 그 P 스위치 한 번에 왔어야 된다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건 아니겠죠? 아 나 C... 저 끝에 있을까 싶어가지고 가보려고 했는데... 아... 진짜... 모자로 뚫을 수 있지 않아요. 일단 제가 쓰면은 다시 벗을 수가 없어서 그건 안 되는데... 어 애초에 그걸 가지고 가면 되긴 하겠다. 어... 좋은데요? 그러네... 요시로 그거 물고 가면 되잖아? P 스위치 필요 없구만... P 스위치 필요가 없네... 어... 어... 맞네... 그러네요... 그 생각을 못했지? 그럼... 뭐지...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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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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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스위치가 유용하겠죠? 안 돼. 안 돼. 아 그만 좀 뚫려라. 이제 좀 아... 안 돼. 내 P 스위치까지 날라갔어. 망했어. 어 끝났네. 아씨... 아씨... 장난 아니여... 뭐야 이거... 아... 뭐야... 나 망한 거야? 제발 깨야됩니다. 제발 깨야됩니다. 깨야돼요... 아... 아... 두번째 앱이 또 있네... 아... 두번째 앱이 또 있네... 어디로 가야 돼... 어디로 가야 돼? 어디로 가야 돼? 또 막혀있는 줄 알았네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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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 세부 다 없고... 아... 아씨... 오래되네... 으으... 아... 문이 왜 이렇게 많아? 이거 다 낚시라는 거 아니야? 이 중에 하나만 진짜 난 두 번째 어렵진 않겠네요 네 번째 그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사실 근데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는 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이거 오른쪽 밑에 내려갈 수 있을 거 같거든? 잘하면? 오오오오 거짓말 아... 아까처럼 자동으로 박을 줄 알았는데 안 박았어 끝났어..가 아니군 야..저거 안 튕겨나가네 튕겨나갈 것 같은데 안 튕겨나가네 아 운이 좀 좋았다 어우 이대로 끝날 것만 같은 느낌이야 또 스핀으로 돌았어야 되나? 아 방금 왼쪽에 뭔가 있었거든요 지나가버리네 아..좀 뒤에서 떴는데 이상하네 이번엔 딱 맞춰볼게요 여기가 꼬이지? 처음 한 대로 되지가 않네 여기 딱 맞춰서 딱 맞춰서 들어가볼게요 살짝 뒤에서..아 좀 빨리 뛴 것 같은데? 아..그래서 일부러 왼쪽으로 살짝 틀었어요 아..그래서 일부러 왼쪽으로 살짝 틀었어요 야..오늘 좋다 오늘 닫겠다 오늘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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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ض d 고맙습니다 보고 계시나요?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